야! 우리는 언제나 근처에 달린다 그것도 어려운 일 이탈리인 그레이안도 과연 할머니들이 좋아할까? 또 보자 여년 어디세요? 안녕하세요 여년 어디가 고향이야? 아 얘 이탈리아 그렇지? 아 무서워요 만져셔도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먹어요? 아 이게 비만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? 원래... 야! 얘는 저기같아 고라니 아 고라니 새끼라고 많이 들어요 아 그래 고라니같아 고라니같아 나 이거 걍 고라니까 너무 말렸나 징그러워 마른 게 아니야 원래 그런 게요? 새가 없어서 좋아 나는 안 먹어서 그래 아니 마른 건 아니야 아이고 징그러워 눈 막 퇴폐를 내냐 야 너는 너무 이쁘다 여기 앞바퀴 세상에 귀 좀 봐 키가 얼마나 얇은가 고라니같이 생겼네 옷은 나도 막 좀 이렇게 고라니같이 생겼네 얼굴이 그냥 얼굴도 그냥 끌떡뿡뿡 너무 많이 아파 주인이 총알머니가 다 이상하다고 그랬다 주인이 주인을 어둠통하니 털어놉도가 이쁘다 털어놉도가 이쁘다 고맙습니다 아니 수고하잖아 왜? 아니 수고나요 공무사려는 것한테 숯나는다 수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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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들은 싫어한다 수고나 topping zn